랜프 쿨 타고五 하지만 오늘宫이 너무 이상한데요 너무 못하싸네 아 이제 고민이야 상대가 아마 투적이라 패드 닿을 확률이 높아서 바로 한시를 뛰어가지고 투스를 피해를 줄까 아니면은 아웃시를 지켜줄까 아웃시가 이게 저글링이 지금 상대 투적인데 상대 투적은데 이렇게 하면은 죽거든요 너무 심한데 벙커 하세요 앞에다 베럭 부투했기 때문에 원칼라링밖에 없으니까 투칼라링이면 백업 쳐줘야되니까 바이오닉 해주세요 앞에다 베럭 치고 헤드야 봐봐 공방위들은 거의 웬만하면은 투적으면 패드가 제일 좋은줄 알아 다리도 안보고 동찰도 내가 패시적인거 서치가 대급해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한 10개 10개 팀이 있다고 치면은 10개 팀 다 투적으면 100% 투적이 뭐야 패드가 아니라 패드가 제일 좋은줄 아니까 그거잖아 일단 생각보다 큰일 나니까 큰일 나니까 단물들 잘라먹고 이거 진짜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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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못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가끔씩 이거 시청자가 따라와가지고 일부러 못하는 척 할 때도 있거든. 너무 못하는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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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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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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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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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다nen의 영상! Yuan! 척Arth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화중에 아 근데 위험했다. 한식 못 죽였으면 졌을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6시가 구투인데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 뭐야 링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원래 링 저거보다 한 두 부대 더 나눠야 되는데 드론을 찢잖아. 감사합니다.